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도와주러 오셨죠. 우리 미주미의 이항영 교수님, 머니투데이 방송의 전문의원으로 맹활약하고 계신 이항영 교수님. 몇 시에 하시죠, 방송을? 8시 한 27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가까워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게 아니라 동시간대라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염블리 선생님도 아주 바쁘시잖아요. 그럼 얼른 미국 주식 마감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최근 들어서 재미가 없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대 주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하면서 하루 오르면 이틀 떨어지는 솔직히 그런 느낌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도 나스닥이 제법 많이 떨어졌습니다. 2.8% 정도까지 오늘 하락폭이 좀 깊어졌고 사실 다오지스는 상대적으로 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오후장 중반 막판까지도 플러스였다가 막판에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전체 분위기에 밀려서 같이 내려가는 그러면서. 왜 그랬어요? 금리가 많이 올랐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금리죠.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은 분명히 한 축에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나요? 잠시 1.6을 갔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 2, 3일 약간 쉬었거든요. 그래서 1.4일까지 가고 어저께도 약간 쉬었는데 오늘 또 약간 반등하는 모습. 그러다 다시 종가에 내린 것 같은데요.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블룸보호 보니까 다시 제자리에 올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상에서는 그런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올해 내내 있을 것이라는 건 다들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축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또 하나의 큰 흐름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큰 하나의 축이 있거든요. 지금요. 거기에는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데 어저께 약간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낸 거죠. 금년 5월까지 성인의 경우 원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도시국가니까 먼저 그런 거고 미국과 영국이거든요. 미국과 영국이 상당히 빨리 어떤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시장이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양대축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2021년의 시대정신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인플레가 왜 생겼던 간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한 축은 경제활동 재개죠. 물론 다기먼전이나 계란먼전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경제활동 재개, 한쪽에서는 인플레. 그것이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두 개가 제가 보면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경제활동 재개 이런 쪽? 놀러가건 뭐가 될 건 간에. 그러다 보니 그런 주식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크루즈선사라든가 비행기 회사들 이런 것들이 오늘도 상당히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금융자면 대표적인 것이 역시 JP모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상 최고가 쳤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오늘도죠. 또? 오늘도 JP모건. 금리오는 거 좋지. 사상 최고가고요. 비자, 마스터카는 아직 사상 최고가까지 못 가고 있지만 또 하나가 3대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거 빼놓고요. 을령 카드 빼놓고는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잖아요. 아멕스. 네. 아멕스가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끄면.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큰 흐름에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림 좀 준비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월헨? 그런 거죠. 오마이헌인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난주말에 1년에 한 번. 업주 해도 B주죠, 저게. B주죠. 그런데 A주도 똑같습니다. 단위만 들으죠. 그건 못 사잖아요, 3억 넘는데 어떻게 사. 약간 돈 있으면 살 수는 있죠. 우리는 안 돼요. 보통분도 잘 안 되죠. 그걸 헷갈려 하시면 아는데요. A주를 그냥 1,500분의 1로 나눈 겁니다. B주는? 주권의 권리도 1,500분의 1이고 가격도 거의 같아요. 1,500분의 1이라고 오셔야 되겠는데. 저 그림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렌버핏 저 멀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런데 진짜 저도 한 몇 달 전에 방송국에서 유튜브에 나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적어서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워렌버핏이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해설서를 10권씩 보더라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민망한데 제가 2년 전에, 2018년이죠. 그러니까 3년 전에 워렌버핏은 무엇을 사고 무엇을 사지 않는가 책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왜 책을 써야 되나 고민했을 때 제가 찾아봤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봤습니다. 책이 몇 권이나 했더니 그 당시에 89권이 있었고요. 한 100권, 100몇이 권. 그러나서 120, 30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본인이 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주선안.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책을 장우수 법령에 쓸 때 딱 저는 한 줄도 안 읽었어요, 다른 책을. 딱 주주선안만 17, 17년 치 읽고 그 책을 썼거든요. 요번에도 또 나왔잖아요. 요번에도 또 나왔는데 요번에도 사실 똑같습니다. 워렌버핏이 하는 얘기, 엊그저께 연블레이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미국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 매년 하는 거가 되겠고요. 채권 투자하면 약간 너희들 약간 그럴 걸? 걸어올 걸? 네. 주식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코케이전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약간 자기가 스스로 혜택받은 사람이라고 백인에 유복한 집안에 사는 거 얘기하지만 하여튼 그분은 미국이 좋은 거예요, 미국 주식이. 찰리 먼거도 약간 더한 분이지만 그런 거기 때문에 길게 보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아까 보여드린 주가 차트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워렌버핏의 수많은 워렌버핏의 살만한 주식들, 이러면 살까 말까. 이런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기사를 읽을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딱 보시면 버크세스웨이 주식 한 주씩 사고 그 주식이 왜 어떤 거가 들어왔는지 공부만 해보시면 답이 딱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 책값으로 저 주식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렇죠. 책 살 돈으로. 사실 작년에는 안 했지만 매년 런치 위드 버펫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부하는 거거든요, 저는. 보통 30만 불 정도 합니다. 주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했죠. 재작년에도 중국 사람이 했었죠. 벤처 사업가가 했는데 주식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 조건으로 하는 거지만 그거 하나, 한 주식 사는 건 똑같다고. 디노위도 3% 작년에 했거든요. 재작년인가? 재작년이구나. 저희가 밥 사드렸어요. 그리고 제일 여기서 혜택 본 사람은 지금 거기에서 바이스 프레젠트 하나가 VP라는 친구 하나가 여기에 처음에 런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쇼팬 것과 그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이죠, 사실. 그건 그렇고요. 저는 이 주식 시장을 이해하는 거가 그 다음 그림 한 장으로 끝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블립클리 어드바이저 그룹의 피터 북바라는 또 엄청난 그루가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가 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 주식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얘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금년 내내 이 흐름입니다, 결국. 경제 재기가 있고 한쪽에는 금리 상승의 추세가 있다. 이것이 서로 속도감에 있을 뿐이고 조금 멈칫하고 올라가고 멈칫하고 모를 뿐이지 이런 큰 흐름에서는 그대로 이것만 여러분 시대 정신을 이해하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크게 낭패볼 리는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되면 정말 좋아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만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말들은 많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은 대부분의 아이비라든가 영국 정부 이런 자료를 갖고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2월 달에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월에 비해 61%가 줄어들었고요. 지난 월요일 엊그저께 보면 이게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금 5만 명 이하까지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망자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보시면 입원 환자 수거든요. 입원 환자 수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중증 환자라는 얘기가 되겠고 사실 이게 100% 육박하니까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한 건데요. 이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다음 그림이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가별 확진자 수랑 백신 접종자 수의 합의인데요. 여기 보면 이거는 골드만삭스에서 만든 건데 하늘색 있죠? 파란색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까지의 확진자 수 공식적인 플러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정되는 숫자입니다. 골드큐스 나왔네요. 네, 그건 골드만삭스에서 한 건데요. 결국 보면 미국과 영국이 47%와 45%입니다. 이게 계속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 1% 정도 못 미쳐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주사를 맞으니까. 그러다 보니 흔히 얘기해서 7에서 80%면 집단 면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요즘이나 그런 거 많이 익숙하게 듣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성이 빨라지고 있는 건 분명히 되겠고요. 다만 미국은 일본은 1% 미만이고 우리나라는 7만 명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0.02% 엄청 작은 숫자잖아요. 우리나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그럼 경제가 진짜 좋아지냐에 대해서 사실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 밤에, 어저께 새벽에 로이타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여기에 진짜 모든 것이 다 설명돼 있는데요. 딱 1년 지나고 나서 팬덤이 1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 경제에 구름이 거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클리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경제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된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그림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설명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그림이 약간 어려운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100이 2019년 연말 있죠. 그러니까 팬덤이 시작하기 전에 그때를 100이라고 보는 겁니다. 100. 그러면 기준선으로만 2% 정도 꾸준히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데 작년 여름에는 작년 보면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작년 여름 기준으로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2024년이 돼야지 그 수준을 회복한다고 그랬고 아주 베스트 케이스도 해봤자 2021년 4분기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그게 금년 1분기에 회복되고 있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중간관계를 다 모르겠지만 그게 팩트라는 거죠. 그 정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보시면 숫자입니다. 리얼타임 숫자인데요. 쇼핑이나 외식이라든가 항공여행이 조금씩 조금씩 작년의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으로. 물론 아직 100% 절대 안 되죠. 그렇죠. 회복되는 문의라고 해야 되겠고. 우리가 진짜 이해 못하는 것이 텍사스는 지금 마스크 강제도 취소 안 한다고 그러고 물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너희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지만 오하이오라든가 미시간이 지금 술집이라든가 식당 좌석 제한이 없었고 이런 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일단 현상이거든요. 현상. 여기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미국에서 소상공인들로 사업하시는 분 꽤 많으실 텐데요. 많으시죠. 지금 보면서 보시면 손님이 많다는 거거든요. 댓글창에 좀 남겨주세요. 많다는 거거든요.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주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죠.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저는 답을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일상으로 복귀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냐는 거죠. 우리 정부로님 뭐 하고 싶으세요? 일상으로 복귀하면? 저는 일단 비행기 좀 타고 싶은데요. 비행기 타고 싶으면 분명히 들어있는데요. 바로 그런 거를 저희끼리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요즘 미국이나 영국 언론에서 이런 조사를 많이 합니다. 설문조사예요. 여러 군데를 갖고 왔는데 그래도 뉴욕타임즈 오늘 하나만 보여드리겠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겁니다. 딱 이겁니다. 질문 자체가. 너희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어요. 순서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순서대로 나옵니다. 순서대로 보여드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면 그거예요. 서로 터치하고 악수하고 허그하고 이런 게. 이걸 지금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없는데 지금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 지역으로 나와서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사람들끼리 만나서 극장도 가고 싶고 스포츠 규형도 가고 싶고 딱 이런 순서대로거든요. 여기가 바로 소위 펜트업 디만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눌려있던 소비가 늘어난 거 되겠고요.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기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월스트리트 기사를 보시면 아침부터는 좀 그렇지만 남녀가 키스하는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좋은데요. 좋은가요? 월스트리저널의 지지난주 주말판에 탑기사입니다. 탑기사 이거.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흥미로운 거가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데이팅 관련 앱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다운로드가 엄청 많았고 실제로 그거를 구독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냐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 저런 걸 하고 싶은 거에 지금 느껴져요. 사람들 만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간에 그런 주식들이 지금 강한 겁니다. 스킨십 테마주를 찾아야 되겠네. 배우도 하셔도 되고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거죠. 티파니 같은 거? 티파니? 우리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티파니 같은 거 뭐 해서. 루이비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루이비통 인수했다고. 루이비통. 립스틱 해야 되겠다. 립스틱. 그러니까 그거를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그래서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과 2021년 주식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작년에는 잘나가는 일부 섹터 종목만의 강세였는데요. 올해는 눌려있던 소비들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요. 거기에 굳이 따지자면 가치주나 경기민감주나 아니면 2등, 3등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일단 로컬 국내선 비행기 괜찮겠네. 왜냐하면 가족 진짜 가려면 거기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가 TSA라고 해서 미국에 뭐든 통과를 내면 사람들한테 검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통과하는 포인트인데 그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제가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1년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테슬라에 했는데 오늘 아예 그래프를 뽑아왔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테슬라가 오늘 좀 따졌지만 여전히 300% 이상 올라간 거예요. 1년 전 대비요. 포드, GM은 한 60%, 70% 올라갔거든요. 올해는 포드나 GM이 더 올라간 겁니다. 포드가 좋아서 GM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눌려있던 소비가 살아나는 거라고. 테슬라와 GM, 포드의 주가를 보니까 작년하고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네. 그런데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언젠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눌려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강구하시는 거가 S&P업이 계속 흘러내리지만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ETF로 찾아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놀자 관련, PEJ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터나 레저 관련된 것들. 저게 뭐야. 이것도 사정체육과입니다. 오늘도 약간 보압이지만 이런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PEJ? 네, PEJ입니다.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인베스코라고요. 인베스코? 상대잖아요, 굉장히. QQQ, 나스닥 QQQ를 운영하는 사위 회사입니다, 업계예요.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아니면 가치주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 얘기했지만 IW, 러셀, 천을 그냥 가치주를 한 번에 사는 것도 있습니다. 선계주식에서 가치주만. 그리고 더 쉬운 건 다우지수 있죠, 다우지수. 다우지수를 한 번에 사는 것이 DIA라고 있거든요. 다이아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왜 제가 다우지수에 있는 거기 기술주도 있고 다 성장주도 있지만 딱 이렇게 돼 보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가 한 60%, 67% 정도 차지하고 S&P 500이 30, 40%, 이거는 2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분산하시면 저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주시장은 급하게 매매를 하는 사람들보다 좀 긴 흐름으로 보는 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다는 말씀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다만 1, 2월이 지나고 나니까 재미없었잖아요, 지금요. 물론 2월 달에 플러스 주가가 마이너스는 한 건 아니지만 재미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지난주에 보여드렸지만 결국은 경험적으로 과거 추세를 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그 다음에 바로 12월, 1월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2월과 3월을 약간 슬러하고 3월 중심쯤 쉬면서 4월부터 다시 플러스를 올라섰던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어느 정도 그 정도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다만 1월부터 12월까지를 그림 한번 준비해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를 최근에 한 40년까지, 30년 정도의 그런 추세, 이 다음 그림인데요. 그걸 지금 준비해 봤는데요. 흥미롭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전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최근 10년짜리만도 보고 아니면 선거 이유만 봤는데 3월 자체가 여기 보면 3월에 박스 났는데 중간에 마이너스 났잖아요. 월별로 확인을 해보겠죠. 네, 월별인데 3월은 냉정이 최근 10년은 좋지 않아요. 이 다음 그림이군요. 네, 최근 10년은 마이너스 났어요. 최근 10년만 보면. 그렇지만 4월은 1년 12달 중에서 7월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이 4월이 상대적으로 가장 좋았던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조금 흐름을 갖고 보시면 3월, 2월, 3월 좀 쉬면서 바닥 확인하면서 경험, 통계로만 보면 4월은 좀 회복되지 않을까? 4월은 회복될 가능성이 좀 통계적으로는 있다. 네, 그런 것이 과거의 흐름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우리 한국 주식에서 서학게임이 하신 분들은 성장주에 올인하신 분이 워낙 많아요. 아, 그게 또 뭐 좋다 그래갖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주식이 그냥 섣부리에 팔실 필요 없어 보이고요. 대단히 웬만한 주식이라면 너무 이상한 개별지 말고 웬만한 주식은 그냥 갖고 가시고. 다만 새로운 돈 여유가 있으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치주 섹션이라든가 그리고 앞서 말씀 다우지수 이런 걸 좀 포함하면서 좀 분산하시라 이 말씀만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분산에 대한 중요성, 강조. 진짜 명확한데, 그죠? 네, 명확한데. 이 말씀을 일관적으로 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끝까지 안 빠지려고 엄청 애를 쓰다가 조금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나스닥은 훅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금리. 그런데 그것도 너무 나스닥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냉정에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길게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냉정에 보면 기술주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성장주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하면 본부장한테 오늘 밤에라도 제가 통계를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딱 이겁니다. 최근에 한 80년 동안에 다 통계를 달했어요. 금리 올라가는 거랑 섹터별로 코릴레이션이죠.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역시 제일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금융주입니다. 그다음은 산업재고요. 기술주도 0.8% 정도. 금리랑 상관관계. 0.8 정도는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술주랑 성장주를 같이 보시면 안 되고 대부분이 성장주를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성장주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기술주는 다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오라클 이런 건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기업이거든요. 현금이 있는데 그게 금리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꼭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더말. 뭐였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마더말인가? 오늘도 예외 없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좋아서. 닉네임. 마더말. 우리 함께해 주신 미주민 이항영 대표님. 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활발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